안녕하세요 김구라입니다. 여기는 바로 폭스호바겐의 황민 선배가 있는 사무실입니다. 제가 오늘 또 왜 왔겠습니까?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놨어요. AI의 시대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AI 내비게이션을 만들어봤어요. 한번 들어보시죠.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. 아 운전자가 빡대가리라 그런가 이렇게 쉬운 길도 못가서 나온참. 이런 식으로 정말 기분 잡치게 만드는 기분 나쁜 AI 내비게이션 몰카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 그럼 바로 가실까요? 그 뭐야 그 김포 맛집 있잖아요. 저기 오리 저기 맛있는데 주소 말해봐. 네비 찍고 가야 되는데 네비 뭐 써요? 티맵. 티맵 말고 아 요즘에 그 뭐야 AI 내비게이션 나왔거든요 새로? 어? AI 내비게이션에 새로 나온 거 있는데 이거 이걸로 가주죠. 아 이걸로 가 그냥. 아니 아니 이거 진짜 좋아요. 뭔데?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즐거운 운전 되세요. 잠시 후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눈 번쩍 뜨고 가세요. 아 ㅈㄴ 없긴데? 어 아니 멘트가 좀 색다르네. 여기 요즘 새로 나와가지고. 잠시 후 1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. 100m 좌회전? 어디야? 아니 그냥 내비를 줘봐. 아니 아니 선생님 운전 위험하니까 앞에 보시고. 100m 앞에서 좌회전이라는데? 이거 앞에 아니야? 어디야? 아 잘못 말했다. 오회전이었는데 죄송합니다. 아 오회전. 그럼 다시 유턴해서 가면 되죠. 설마 화나신 거 아니시죠? 아 그냥 화난 거 아니죠? 네. 유턴? 이게 AI가 아마 소리랑 음성 이런 거 다 듣고 분석할 거예요. 운전자 스타일이랑 데이터를 해가지고. 유턴할 때 어떻게 유턴 가보자. 특이하네 저거. 잠시 후 60km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띵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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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목 아파 그냥 좀 느리게 가주면 안 되겠냐? 운전하는 데가 없어 지금. 야 그럼 60km가 없는데 단속 구간이. 없다고요? 없잖아. 저는 AI 데이터 기반으로 운전자분의 성향을 학습하여 길 안내를 도와드립니다. 또 봐 무슨 맵이야 무슨 저거. 아유 두 손 잡아요. 아 유턴이 없어 어디야. 아니 아니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다 보면 뭐 길 나오겠죠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저기 앞에 우회전? 우회전? 저기 앞에 우회전인 거 보다. 여기 아닌가? 아 아니다 좌회전입니다. 좌회전? 좌회전이라는데? 아이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꾸. 아 아니다 우회전이 맞다. 팀맨 끝으로 팀맨. 그냥 알아서 가라. 어? 알아서 가라는데? 뭐야 얘 이거 시금 아니야? 알아서 가라 여기 길 맞아 여기? 아 A형이 아직 쓸데 안 됐다. 아이씨 팀맵을 해. 아이고 이상한 데로 왔어요. 운전을 지지리도 못하면서 왜 내 탓을 하는 거야? 기억력이 빡대각이라서 네비만 보고 다니다. 지금 앞에 내가 봤을 때는 직진인 거 같거든요. 아 아필 뒤집었는데 지금 좌회전이야 뭐냐. 아 말해봐 오보야. 운전 중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개새끼야. 누구는 욕 못해서 안 하나씩 밟고. 뭐야 이X야. 내 친구 아니야 이거? 아 좀 재밌다고 봐줬더니. 여자친구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안내를 도와드려도 될까요? 남자친구가 뭐야? 어 뭐야 남자친구가? 뭐야 자. 내용은 재밌긴 하네. 내용은 재밌다. 신선하다. 다시 돌아가잖아. 나의 남자친구인데 너가 내 여자친구한테 뭐라 했냐? 뭐라 했어요 아까? 뭐라 하지 말은 거. AI 이거 만든 사람 망해라. 잘못 만들었다. 나 말리지마 자기야. 넌 내 내 여친한테 욕을 하고 칠하셔. 아 내 팀이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아니 좋아 좋아. 아니 아니. 형님 앞에 좌회전. 좌회전 떴어? 잠시 후 좌회전 일지. 우회전 일지. 직진 일지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세요. 뭐야 이거. 전방주 씨에요 선배. 운전자가 좀 불안한데 운전이 좀. 아 좀 앞에 좀 봐요 선배님. 아니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지랄해야지. 아니. 병신 자식이 전방주 씨나 똑바로. 병신? 아니 이거 조금. 여보 누가 놀리려고만 들었나 보다. 죄송합니다. 제 남자친구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만. 다시 길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삭쇼한다 야. 아직 AI는 멀었어. 이거 AI 이거 문제야 사실은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우회전? 내 반대로 갈게요. 직진할게요. 아 진짜? 사실 우회전인데. 봐봐. 이게 헷갈리죠. 어. 지나쳤어. 뭐야. 우회전 이제? 아. 이게 뭐야. 아. 정보를 이탈하였습니다. 아 운전자가 빡대가리라 그런가 이렇게 쉬운 길도 못가서 나완자. 아 이거 아직 흑자가 안됩니다. 그러니까 누가 개발자가 술 먹고 만들었으면. 운전자분의 평소 운전 습관을 분석 중입니다. 분석 결과 당신은 김여사급계 바람을 치립니다. 운전료가 어디서 다녀? 야 이거는. 아니 운전이 왜 이래요 진짜로. 뭐야 이거. 또라이 아니야 저거. 아 날씨 좋다. 운전하기 참 좋은 날씨네요. 낮잠이 솔솔 오는데 한숨 자고 와도 될까요? 아니 비가 오는데 뭔 날씨가 좋다는 거야. 왜 길이 있어요 근데? 아 몰라. 아니 왜 길이 있냐고요. 아니 진짜로 길이 있어요 여기? 아니 저기 운 돌려서 나오려고 하는데. 돌릴 데가 없으니 먹어야지. 아 어디야 그냥 틈이 켜. 100m 앞에서 자회전입니다. 아 이거 뭐. 아 이거 어떡해. 뭐야 여기. 텍사스. 여기 어디야. 텍사스 전기통사인 사건하는 데 왔어. 아니 나를. 나를 설마. 나를 죽이려고 여기 들고 왔어. 여기 어디야. 낯 들고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? 뭐 이런 데로 왔어. 아 네비게이션 왜 이래. 야 야. 바꿔. 알았어 알았어. 아 티맵으로 바꿔 그냥. 아 씨. 카메라의 전면렌즈를 통해 운전자분의 졸음 상태를 책정 중입니다. 졸음이 있어요? 생전결과 아 더럽게 못생겼네. 눈이 돌고 있는 걸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네.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난 거야 하참. 닦고. 아 씨 뭐 하자는 거야 지금.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. 괜히 기어 났구나 지금. 운전도 지금 뭐. AI가 그냥 하는 말일수도 있겠지만 나 지금. 아 지금 배고파다 지금 예민한데 지금. 잠시 후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너도 까딱 잘못하다간 사고 날 수 있으니까.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운전해라. 안 그러면 이곳이 너의 무덤이 될 곳입니다. 되게 지랄하네. 네비 좀 켜봐. 네비야 뭐야 그거. 아 네비 잘 대고 있네. 아니 앞에 좀 봐야 소개해 네비 잘 대고. 야 니가 운전해봐. 지랄하네 자꾸. 아 더럽게 말 맞네. 그냥 시키는 대로 가면 될 것을. 잠시 후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. 목적지까지 알아서 요리조리 잡기에서 가주세요. 어? 아 이 씨야.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안내를. 뭐 이 경로당이구만. 사실 이거는 김그라 유튜브에 올라갈 롤레카메라 콘텐츠였습니다. 네 씨. 업로드 된 동영상을 확인해주세요. 빨리 티맥혀. 아 씨. 근데 여기 어디. 야 지금 뭐. 첫 카메라 그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. 여기 어디야. 아니 여기 어디 가도 돼. 아니 이런 짓 하면 재미. 야 씨. 마.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. 아 운전자가 팍대각이라 그런가 이렇게 쉬운 길도 못 가서. 아 야 야. 나는 처음에 웃긴데. 이게 왜 그러냐. 왜 팍치냐고. 별빨 뒤지겠는데. 길은 안 알려주고. 개XX. 길은 안 알려주고. 길은 안 알려주고. 쓸데없지. 나 놀리려고 얼마나 했었고 저번. 어디로 가. 아아아. 찍찍 찍찍. 먹겟이 메 빨리. 알았어 알았어. 아까운.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äh... ikal